오! 떡볶이 떡이 약간 통통해서 더 맛있겠다. 와 맛있는 냄새! 나랑 알 가게에서 진 사람이 간식 만들기 어때? 바이바이 보! 보! 오케이, 앞으로도 한다. 하나 남았어, 하나. 이거 하나. 하나. 오케이. 그럼 한 번 더 할까? 그래 한 번 더 하자. 자, 간식 만들자. 아빠 이거 해줄게. 이거 어우, 이쁘다. 화장도 이쁘다. 이거 해줄게. 은큰떡볶이. 여기 돼 있네. 7분 떡볶이, 라면보다 쉬운 떡볶이, 천명이 만든 떡볶이,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아 깔끔하다. 나중에, 우와! 소식 만들자. 1 2 2 3 떡볶이 이름 뭐야? 윙큼 떡볶이 중불로 7분 떡볶이 떡이 약간 톡톡해서도 맛있겠다 오 냄새! 와 맛있는 냄새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... 소소한 이야기